야! 아이! 과장님, 이게 포장한 거예요? 부산하실 수가 있는거 같은데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포장이라고 자꾸 얘기해요? 포장을 이렇게 부실하게? 뭔 포장입니까? 매립이잖아 이게 아니 김부하장님 이게 포장이야 이게 근데 이거 이게 매립이 아니고요 왜 포장이라고 해요? 이게 매립이 아니에요? 포장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자급 시켰을 때 자급 시켰을 때 조금 싸놓은 게 있어요 김부하장님 매립이 싸놓기를 왜 있어? 여기다 왜 싸놓을 이유가 왜 있어요? 아스콘을 불법 폐기고리도 여기다 왜 싸놓으셔? 잠깐 놔놨다가 그냥 묻은 거잖아요 아 묻었으니까 나오죠 최적이 됐는데 파고세요 이거 묻은 거 아니면 뭐해 이게 파고시라고 그냥 파고시라고 시청자 좀 파고시라고 양을 하려면 여기서 다시 싹 파가 들어와야 돼 그냥 파고시라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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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